우와아아아아아 코아쿠토 코아쿠토 덜 같다 크다니까 사탕 같으면서도 젤리가 있구나 겉이 완전 바삭바삭해 코아쿠토 엄청 신기하다 파란색 먹고 이렇게 딱딱한데 안에는 촉촉해 공룡을 먹고 와 광룡 이거 소다 맛이다 우왕 따란 초동 초동 초라 따란 우왕 헉 이거 두가지 색이 나 들어있어 우왕 와 짝전이 진짜 잘 먹는구나 완전 달아 와 나도 칠 수 없지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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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슝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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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갠네 좁이 우왕 네